저희가 어릴 때, 동년배나 약간 위에 선배 배우들, 여배우들 보면 지금 봐도 신기해요, 선생님. 지금 우연히 이렇게 어떤 배우분을 만나면 선배님들 만나면 막... 미쳐봐, 가슴이 더 웃기고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때 강수현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강수현 선배님 그 사진을 이렇게 이만한 얼굴이 있는 사진을 비닐로 코팅은 아니고 싸서 3년 동안 철모 안에 넣어서 했었죠.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선배님을 뵌 적이 없어요. 아, 그래요? 부산국제영화제가 한번 뵙는데요.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뵙고 싶고 그냥 아직까지 저에게는 뭔가 이렇게 그 판타지 같은 배우? 아, 네. 이번 이 여행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셨나요? 네, 굉장히 이렇게 배가 부를 거라고 생각해요. 벌써 배가 많이 부르고요. 든든한 여행이 될 거 같기도 하고 아, 든든한 여행 좋네요, 든든한 여행. 네, 잘 가고 싶길 바랍니다. sẽ 가실 사람 implemented, 역시나 개발상 겠고 차원. 가지가 들어오 음정이 옛을 기회 장애 savior,